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비올리스트 유소람이라고 합니다. 현재 중앙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. 코리안 침보 오케스트라에서 비올리스트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. 조금 전에 제가 연주해드렸던 곡은요. 호프마이스터 콘체르토의 1학장 카덴츠을 연주해드렸습니다. 현을 써보니까 작은 액션에도 잘 반응하는 게 이 줄의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볼륨이 잘 크게 나서 연주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었고요. 예를 들면 작은 액션에도 반응하는 줄이어서 쉽게 소리가 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. 이렇게 쉽게 처음에 시작이 조심스러운 그런 곡을 연주할 때 편하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줄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줄을 좀 써보니까 밝은 느낌이 좀 있어서 밝은 느낌의 곡을 연주할 때 이 줄을 쓰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비기너를 위해서도 좋은 줄일 것 같아요. 소리가 쉽게 수월하게 나고 소리가 크기 때문에 연주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. . 한글자막 by 한효정